어떻게 하는거야? 이거 땡기면 되는거지? 자 그렇게 되면 리본이 된대? 아까 해봤으니까 살살 해봐 아까 뗐다가 또 어떻게 해? 이런 아까 뗐다가 또 된다 천천히 오 이렇게 먼저 떼는거야 된다 된 다음에 오 이거 땡기면 살살 땡겨봐 오오 응 자flower 이거 어떻게 낸거야 고마워요 됐어? 응 됐다 축하해 가만 있어봐 만지는거야 이렇게 해서 만지지를 해야됐구나 응 이렇게 뭐 이것도 이쁜데 보여줘 만져보는거야? 됐다 리본 성공